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관광업계는 특히 혹독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관광업체들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관광업체의 임차료를 지원기로 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에 위치한 한 여행사. 일감이 없어 직원들은 모두 휴직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은 지난해 매출은 전년에 비해 90%나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 혼자만이 덩그러니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원의 또 다른 태국식 관광식당. 코로나19 전엔 손님의 60%를 차지했던 국외 관광객의 발길이 아예 뚝 끊겼습니다. 여행업뿐만이 아니라 관광업계 자체가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관광객들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경기도는 관광사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정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에 등록된 관광사업체로 19년 대비 20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입니다. 최소 300개 이상의 업체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원 업체는 평가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경기관광공사 개설 네이버 폼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